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JYP 연습된 히츠 오디션이 2023년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JYP 연습된 공채 17기 오디션은 지난 2020년 진행되었던 16기 오디션이 오후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를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의 부명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오디션은 서울, 인천, 대전, 관중, 대구, 부산 6개 도시에서 진행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컬, 랩, 댄스, 연기, 모델 6가지 지원 분야로 지금 온라인 점수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오랜만에 공채우기 적은 만큼 이런 K-POP 스타를 통해 많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디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지 않게 오디션 SNS를 꼭 확인해주세요. 네, 탈스터 연기 전에 꿈을 모으실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이팅한 미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